앵콜 앵콜으로 김대촌이 불러줍니다 최성강 수평사 너는 왜 말이 격뿌나 떠난 이 물기에서 멍붙이 없었니 최성강의 눈이 피곤 부리시고 온다 변사는 나 피어치고 피어치고 꺼진 길아 사고 손길 가리내기나 아, 황홀 이제 바로 내 여전히 지속한 거 우리도 믿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야 후 ط란띵 위기 오소 맘 전에 오니 제사각니다 뼈의 숨어있고 전하자라 피어지만 피어지만 꺼진 피아가 자라 고소니는 달을 매일 날 슬И큐이고 일어내는 담바른 일행에서 그누가 지속한다 말 좀 해달라고 방법이 되어 있어 그누가 지속한다 말 좀 해달라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